이번 사주 카페 같은 데서 생년월일 쓰는 것만이든 신점이나 이런 데는 점집은 처음 본인 사주는 저물천발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그닥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 부하지도 않은 사주야. 그렇다고 해도 욕심이 없는 사주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식당 뒷바라지 하고 내가 집에서 이것저것 공산하고 공산하고 재테크하고 아파트를 하나 사도 내가 공부하고 기가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아서 너무 두꺼워도 외롭고 너무 얇아도 힘들고 그런데 딱 중간을 사는 사주야. 본인이랑 신랑이랑.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의 집안에. 그런데 지금 본인이 꿈틀대는 게 있다. 가슴속에. 움직이고 싶어요? 네. 뭔가 하고 싶냐고. 이제는 꿈틀대는 게 있다.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배워야지. 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해도 괜찮거든.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뭐가 하고 싶은데. 글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뭘 이제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약들이 솔직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육교사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자격증을 따서 나이가 있더라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젊을 때부터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제가 과연 이걸 해서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솔직히 염려되고. 보육교사 하면은 뭐 이제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제가 아까 여기 앉았을 때 그냥 딱 한마디는 했죠. 네. 선생님이세요? 네 했잖아. 네. 왜?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네. 웃었죠? 네. 네. 거기는 씨가 있어요. 쉽게 해서 보육교사도 선생님이야. 교사야. 교인이.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거잖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뽑힐까 내가 될까 아니 너무 잘 할 것 같은데 왜. 어 근데 이제 나이가 제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부분에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같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런 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뭔 일을 했는데 알바 했어요? 아니 알바 말고 그 전에 저도 아가씨 때는 이제 다 계속 일을 했었죠. 계속 끊임없이 회사를 다니고 했었죠. 근데 제가 이쪽 이제 다른 데도 점을 그러니까 뭐 그냥 한의사분들도 이런 거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면 어딜 가면 항상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뭐 선생님이세요? 그냥 느낌이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니라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다른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상대들한테 치인다는 느낌 있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겪으면서 경력이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데 팀장이 회사 사장 앞에 가서는 제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이제 나중에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그 애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한 번은 모니터링 같은 거 하는 거를 부모님들 학부모 모니터링 하는 거를 저보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구해서 이제 구해서 이제 세 명을 뽑아서 하는 건데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한가해 보여서 시켰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봤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거기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전직의 원장이셨던 분이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왜 일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가 어려서 애를 봐야 돼서 내가 누가 봐줄 수 있지를 않으니까 일을 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저기 일을 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증 따서 하면 파트타임으로 우선은 애 어릴 땐 하고 나중에는 풀타임으로 애 좀 키워놓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을 조금 그나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솔직히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부동산도 맞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도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었는데 그래갖고 뭘 하는 게 나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끔틀댄다. 정리를 해줄게. 내가 크게 문제 있어 보이든지 안 나자. 뭐 꿈틀댄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꿈틀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보육교사도 괜찮고 부동산도 괜찮다. 그런데 차라리 부동산도 좋아. 솔직히 본인한테 요즘 시국 안 좋다는 소리 해도. 근데 보육교사 쪽으로 가봐. 왜 이리 가라 하냐면은 물론 보육교사들도 일하다 보면은 교사들끼리 의리니까 섞여요. 그냥 대부분 누구랑 부딪혀. 일 자체가. 일 자체가요? 아이들하고 부딪혀. 네. 그죠? 아니. 애들이랑. 그죠? 집적적인 아이들이잖아. 근데 본인이 4주, 8주에 밉살이 있어. 그것도 살이라고 해요. 밉살. 시비가 잘 붙을 수 있어요. 자격지심. 자존심. 단단해.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정도 했는데 뭐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으면은 경영도 짧아지는 거야. 내가 때리시든 뭐하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항상 사람 자기가 자기를 못 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나를 알아야 저구를 알아야 백점 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본인 자신 스스로가 되게 단단한 게 있어요. 본인만의 아집이 있단 말이에요. 아집. 고집. 근데 그 아집과 고집이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넘쳐. 그러다 보니까 피해식도 강하게 느끼는 사주야. 그래서 근데 그 피해식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밉살이 있으니 그 밉살은 나한테 이쁘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가왔는데 갑자기 내 뒤통수 치는 살이거나 내 뒷담하는 살이거나 어? 난 욕먹어짓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애들도 있죠. 가만히 있는데 괜히 애들이 뭐가 잘못하겠어요? 괜히 미운 애가 있잖아. 그죠? 아니요. 전 잘못한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사주팔자에 이 무당들을 쉽게 얘기하는 본인도 나는 성숙한 어른이지만 내 가슴에는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는 어른이라고 섞이면 상실을 많이 받아.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이라고 섞이는 본인의 선생님 같아요 라는 말도 무시하지 마.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그냥 교육의사 선생님이야. 그거라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기도 해.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랑 함께 직감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돈을 벌러 가는 길에서 보통 성인들하고 섞이다 보면 반드시 내가 보면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혼자 하진 않잖아. 내가 혼자 영업을 해도. 그러면 거기서 오는 구설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오해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뭐가 약해져요? 멘탈이 또 약해져요. 그러면 또 뭐가 돼? 경력이 짧아질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아싸리 내가 아이들이 주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서 하면 아이들하고 내가 힘이 든 거지 부딪치고 오해가 자꾸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윗살도 갖고 있어. 윗살 같은 거는 본인이 조금...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남들이 믿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밉살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나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고 있는데 침배된 사람은 없는데 내가 그냥 칼만히 뭔가 남들과 똑같은 부당했다라는 말을 하면 제가 할 때는 좀 이 정도였는데 내가 할 때는 이만큼이 느껴진단 말이야. 상황이. 나 스스로도 느끼는 것도 크고 그래서 얘한테는 그냥 살짝 매질인데 나한테는 칼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 사주 자체에서 사람들하고 느끼는 그 윗살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윗살을 쉽게 갖고 뭐라고 하냐? 인동살이라고 그래. 또 같이 또 표현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직업을 갖는 게 본인한테는 맞아.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달래주는 차라리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동 심리 그런 걸 달래주는 거잖아. 치유해 주는 거고 차라리 애들에게 그런 아동 심리 있죠.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달래주고 올려주고 그런 게 낫지. 웬만큼 본인하고 같이 지금 본인도 본인마다 나이가 꽉 찼어. 어느 정도 40이 꽉 찼으니 50 넘어가잖아. 근데 이 시점에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질문을 아까 했으니까. 근데 다시 또 부동산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려면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그러면 또 멘탈이 약해지니까 그냥 아이들 쪽이랑 한번 어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거 매는 생각보다 크게 문제는 없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저희가 집을 집이 지금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매매도 안 되고 집이 뭐 서울? 서울이요. 새를 그래서 안 되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새라도 놀까 원래는 저희가 자금이 여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집을 사서 그거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먼저 이사를 대출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해서 막 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새를 그럼 우선은 놓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파는 게 목적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겠고 전세를 놓는 게 나을지 매매를 그냥 가는 건지 모르고 매매하세요. 매매요? 근데 매매 사람이 있어야 하죠. 아니야. 팔리겠어. 언제쯤 팔려요? 지금 내놨다고 했어요? 지금 전세, 반전세, 매매 다 내놨어요. 매매로 나갈 거예요. 근데 기간이 4월경 비춰요. 양력 4월? 네. 내년. 올해지 이제. 4월경에는 매매가 될 겁니다. 전세냐 매매냐 월세냐 다 내놨어도 매매로 흘러갈 테니까 아 그렇게 다 내놔도 그럼 그때까지는 저희는 어떻게든 그냥 계속 관리비며 몸이며 남편 혼자 버는데 계속 나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아무거라도 빨리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는데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갔다가 한 4월 정도에 매매로 나간다는 거예요? 4월에는 매매가 되겠어요. 아 그래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돼 있어요. 됐다. 4월에는 매매돼요. 아 4월에 매매 돼요? 그러면 가격은 지금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폭락해 있잖아요. 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좀 조절이면 되겠지. 어느 정도 트라이언은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쨌든 뭐 팔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는 빠르면 3월로도 비치는데 그냥 넉차꺼 4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세를 놓고라도 세를 놓더라도 그냥 뒀다가 상황 봐서 좀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게 그냥 팔아. 팔아야 돼요? 털어. 털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근데 매매가 제일 나니까 내가 봐도 팔아. 왜 나중에 또 본인이 전세 놓았다가 또 판다. 또 나와. 그러니까 결국 팔기는 할 건데 저희는 이제 시점을 봐서 더 버겨워. 그래서 지금 팔 수 있는 시점에서 뭐 크게 돈이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걸 떠나서 또 금방 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전세 끼고 있으면 팔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할 거 아니야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나면 매매를 제일 빠르다 했잖아. 그러면 됐을 때 팔아. 아 이거 지금 전서를 내놓을까? 두려움 갈등 때리지 마세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보면 바로 전세나 가자면 또 판단 생각이 또 나오니까 그러면 끼고 팔면 더 버겨운 거야. 그치? 버거우니까 지금 팔 수 있는 해가 들어왔을 때 운이 들어왔을 때 팔아요. 맞죠? 매매 운이 있습니다. 4월에. 4월에 매매 운이 있고요. 그렇구나. 알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그 뭐냐 그 남편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랑은 어때요? 아니요. 고마운 고마운 문제 없습니다. 네? 괜히 흔들지 마세요. 아니 흔드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게 뭐랄까 어떻게 잘 맞는지 뭐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서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맞는지 궁금하다가 그냥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해 줄게.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항상 이런 말이야 정도 어느 정도 선 어느 정도의 철 가정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문은 닿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 가정을 가졌으면 기본이 돼서 가져야 돼. 기본이 없으면 다 흩어지잖아. 기본 정도 갖고 있는 건 같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성격은 성격이 아무리 같은 사람들도 한 공간에 있으면 달라 보여요.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혼수나 이건 없어요. 대신에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도를 가는 사람들의 성향은 똑같아. FM 알았지? 아 남편이요? 본인도 그런 성격이라고요? 그래서 크게 모험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크게 모험 가정적으로는 그냥 FM이라는 게 뭐냐 딱딱딱 이게 아니라 내가 가정을 지키는 그 테두리를 갖고 있는 마음 자세가 FM이라는 거야. 알았죠?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크다 큰일은 없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좋은 소식은 딱 그거야. 내가 공부해서 보육교사가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매매는 4월에 될 거니까 그때는 전세로 나간다고 해도 매매가 같이 온다고 해도 매매가 났다. 알았지? 어차피 전세로 내보내도 내가 또 다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곧 돌아. 그러면 그때는 버겁다. 버겁다. 알았지?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 팔리겠다.